안무도 해야되나요? 안무도 해야되나요? 사랑은 여행이 운납이는걸 울어머니 헤어로빅 반주로 떠난 믿음 전스러운 가사 어김없이 직장의식 마무리로는 트롯 대착 지겨워서 싫어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 트롯 너는 내 스타일 아냐? 나는 팝송과 샹송과 취신가요?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피가 다 흐르는 찰진 멜로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사랑은 여행이 운납인가 이게 안무야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흘러 하늘을 목 놓아 꺾어본다 사랑은 여행이 운납이 있다 사랑은 여행이 운납이 이게 진짜 안무야 이상하게 보지 마 우와 와아 하이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